찍고 있어 내가 할게 계산했다고? 아니 안했어 내가 할게 이따 하면 돼 아니 그냥 내가 하면 돼 하고 와 하고 와 그러면 하고 어떡해 여기는 한일옥이라고 초고기묵국집의 2층 휴게장소에요 참 신기한게 많아요 그냥 옛날에는 휴게소로 썼었다는데 지금은 그냥 잠깐 이것저것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신기한게 참 많아요 바닥도 나무바닥이구요 전화기도 있구요 인형도 있구요 옛날 시계도 있어요 지현아 옛날엔 전화가 저렇게 생겼었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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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